안녕하세요. 수능 만점자, 정확하게는 지구과학원 만점자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제 작년에 제 수업 들은 학생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러셀대구에서 함석진 선생님 현강 수업 들은 정연우라고 합니다. 작년에 지구과학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죠? 저한테 오기 전에는? 저는 지구과학을 이번 년에 처음 시작한 학생이라서 작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엔 선택 과목이 뭐였죠? 저 화원, 생원 이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혹시 지구과학원으로 바꾼 이유가 있었나요? 워낙 주변에서 추천을 하기도 하고 화학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6편까지는 어떻게 지구과학원 공부를 했나요? 저는 현강을 아무래도 들었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랑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3.5시간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 이외에는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제 현강 듣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숙제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거나 이런 거. 저는 그게 워낙 처음 하다 보니까 수업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느라 그냥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 한 2시간씩 기출도 풀고 다시 반복하고 복습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시간씩 2, 3번을 듣고 그러면 현강 수업 외에 자습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지구과학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6평이 몇 점이 나왔었죠? 네, 6평 50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6평 50점 맞은 이후에는 공부를 좀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N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고 다시 기출도 한번 다시 풀면서 기초를 다시 다셨어요. 기본적으로 제 수업에서 N제를 했는데 N제 숙제도 하고 시중에 있는 것도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봤다? 네, 9평 치기 전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기출을 한번 다시 풀었어요. 이게 확실히 6평에서 만점을 맞았어도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워낙 다시 풀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실제로 달랐나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더 시크릿 교재로 사실은 기출에서 나왔던 보기들을 한번 싹 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6평 전에 N회독 참고로 올해는 이제 제가 이름을 시크릿 300으로 바꿨는데 N회독에서 사실 기출을 또 모아서 다시 한번 풀잖아요. 네, 그럼 최소 기출을 최소 두 번 푸는 건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학생들이 기출을 이 정도면 다 외워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으로는 사실 외워지지가 않는다? 아, 근데 외워지긴 하는데 사실 그때 못 봤던, 옛날에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보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출을 똑같은 거를 풀어도 좀 공부를 했을 때 푼 거랑 공부를 안 했을 때 처음에 푼 거랑 보이는 게 다르다? 네, 보이는 게 다르다. 보이는 게 달라가지고 기출을 여러 번 푸는 게 필요했다. 네. 그렇게 해서 구평이 몇 점이었죠? 구평도 50점이었습니다. 그럼 구평 담았고서 그 다음엔 이제 수능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구평 이후부터는 사실 일주일에 복습을 한 번씩 하면서 모의고사 위주로 풀었어요. 일주일에 복습은 무엇을 복습을 한 거죠?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하면 6일 정도 있다고 하면 지구학 6단원이니까 하루에 한 단원씩 그렇게 복습을 했어요. 하루에 한 단원씩은 개념을 이렇게 읽어본 건가요? 네, 개념 읽어보고 했어요. 기출문제 또 풀고? 네, 기출문제는 사실 좀 헷갈렸던 것만 보고 개념 위주로 계속 꾸려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중단 한 개씩 개념을 읽어봤다. 네. 이게 6평 다 맞고 9평도 다 맞을 정도인데 개념을 읽었을 때 또 새로운 게 있었나요? 사실 그때부터는 감유지 위주로 계속 암기하고 계속 까먹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만 알아두 까먹으니까 지겹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왜 아는 걸 또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그 생각이 좀 들긴 해도 사실 사실 그래도 모의고사 풀 때마다 까먹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내용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내용을 보충해간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한 거죠? 9평 이후로는? 네, 매일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꽤 지구학을 많이 했네? 네,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6평 전보다, 6평 전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네. 6평에서 9평 사이에는 몇 시간을 했고? 네, 그때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어요. 정도 했는데 오히려 9평 다 맞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반씩 했다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네. 그래서 그럼 일주일에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네네. 그렇게 지구과학을 9평을 다 맞았으면 사실 좀 자만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이미 50점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 지구과학은 암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까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서 사실 좀 더 비중을 늘렸던 것 같아요. 수능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맞죠. 근데 여기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같은 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수학 담아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수학을 담아자는지 안 담아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학을 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과학은 이미 50점이 나왔고 수학은 담아질지 안 담아질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어, 근데 이번 년에 수학이 쉽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모의고사만 하루에 푸는 식으로 해서 과탐 비전을 좀 늘릴 수 있었어요. 국어, 영어도 크게 고민, 크게 막 그러지 않았고 네,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튼 구평 이후에 오히려 지구과학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지구과학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았다. 아, 좋아요. 수능 당일에는 지구과학원 보기 직전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수능 당일에 앞에 시험들을 싹 봤잖아요. 지구과학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게 어땠어요? 어, 근데 좀 수능이라 그런지 많이 몸이 지치기도 하고 사실 제일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제2외국어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제일 마지막 시험이라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네, 좀 긴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했네? 네, 다행히. 어떻게 실수를 어떻게 안했지? 20번까지 다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7, 8분 정도 남았어요. 8분 정도가 남아서 8분 동안 검토를 했고 검토를 다시 했어요. 검토했을 때 혹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실수한 거 없어요. 검토하기 전이랑 똑같은 답지로 그대로 제출해서 다 맞았다. 네. 네. 애초에 그러면 그 20번까지 푸는 동안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네. 사실 20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서 20번이 제일 판단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만했다. 네. 처음 보는 문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안 배운 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다 배운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출해서.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다. 아. 혹시 그 고난이도 모의고사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네. 제 수업 시간에 한 거 외에 추가로 구해서 푼 거는 메이커는 말하면 안 되더라고. 아, 네. 메이커는 A모의고사, B모의고사 이런 느낌으로 좀 어느 정도 풀었는지 말을 해줄래요? 어,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는 대부분 다 풀어봤던 거 같아요. 네. 꽤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나온 모의고사를 꽤 많이 구해가지고 네. 풀어,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에 한, 근데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씩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거의 매일 풀어서 거의 매일 모의고사 한 개씩 풀었다? 네네. 근데 그런 모의고사 풀 때 사실은 네. 실제로는 사설 모의고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얘기도 있고 네. 막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심지어 있잖아요. 푼 다음에도.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저는 그때 풀고 나서 그 뭐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보거나 그거를 뭐 해설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SM한테 수요일마다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번 수능 기준으로는 좀 돌이켜봤을 때 네. 지금 지구과학, 만약에 본인이 지구과학 공부를 다시 해. 예를 들어 수능,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어. 아. 시간 조정을 좀 다시 할 수 있어. 네.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시간을 조금 줄였어도 됐다.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덜 풀었어도 됐다. 뭐 사설 모의고사 조금 덜 풀고 기출을 좀 더 봤어도 뭐 충분했다. 아니면은 지구과학을 조금 줄이고 다른 과목을 했으면은 결과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아. 이번 수능을 본다. 이번 수능 기준으로는. 뭐 사후적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수능의 난이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이번 수능 기준으로는 어땠던 것 같아요? 아. 지구과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비중을 좀 더 늘렸을 것 같아요. 지금 수능을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은 이번 수능에서 지구과학이 좀 쉬웠기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를 덜 했어도 이번 수능 기준으로는 괜찮았다. 네. 다만 이번 수능 말고 그 전에 수능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해서 공부를 조금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원 공부에서 이제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엔제,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 네 가지. 개념, 기출, 엔제, 사설 모의고사. 이거의 비중이라거나 중요성을 좀 순서대로 한다면은 약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출을 하면서도 개념이 외워지기 때문에 기출로 어떤 기출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고 네. 좀 문제풀이나 신유형이 연습 안 된 엔제나 모의고사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또 생각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개념을 좀 되게 스피드 개념 특강 이런 걸 듣고 기출만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구과학에서 되게 세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을 그래도 놓치면 좀 기출 푸는데도 사실 힘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구과학은 좀 혹시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수능에서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 당연히 수능을 봤으니까 봤겠지만 그 D급 보기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에 따른 별의 진량. 이거 기억나요?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량인가? 따른인가?에 대한 별의 진량인가? 이 문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신유형이거든. 기출에 나온 적이 없는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저 선지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별이 사실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량은 광도거든 광도. 광도에 따른 별의 진량이 A별, B별, C별 중에 뭐가 큰지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였네. 이게 다른 별인가요? 별의 종류가? 별의 종류가 다르죠. 아 다르면 네. 그 그러니까 HR도가 그려져 있었나요? 광도계급이 있었죠. 광도계급이. 그리고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거가 기출에 나온 적이 없었고 이게 사실 개념에서도 약간 지역적인 내용이었어요. 네네. 이게 뭐였냐면은 광도에 따른 별의 진량이라서 이거를 광도분의 별의 진량 꼴로 고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고 이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지? 별의 광도분의 별의 진량이 뭐지? 밀도랑 관련된... 다 맞은 거 맞죠? 기억이 있어요. 역시 시험이 끝나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데 이게 왜냐면은 광도분의 진량은 이 별의 수명이거든 이게 아 아 네 기억이 나 아 이제 기억이 나 이렇게 풀었지? 풀긴 이렇게 풀었지? 한 달이 아무래도 지나가지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머릿속에서 지구과학을 한 달 동안 안 해서 이게 날아가는군요. 아무튼 아무튼 역시 지구과학은 안 하면 까먹어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는 과목이야. 꾸준히 복습을 해야 돼요. 다 맞았어도 이렇게 한 달만 시험을 봤는데도 한 달만 지나면 이걸 까먹으니까 근데 아무튼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게 개념 이게 왜냐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거였거든 근데 개념책이 있긴 있는 거였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시험 볼 때? 어 네 그거 생각했던 거 같아요. 이게 광도분의 질량이라고 쓴 다음에 이게 수명이다 이렇게 쓰고 풀었어요? 네 수명이라고 쓰고 비교해서 풀었던 거 같아요. 어 그쵸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이거를 광도분의 질량이라고 까지는 문장을 보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수명이라는 걸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았거든 네 어 어떻게 잘 했나 보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의 그 마지막 단원같이 우주의 미래 같은 거 가속팽창 우주 뭐 공유리 어쩌고 네 요런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네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 솔직히 저도 그거에 관련돼서 막 허블? 상수 나오는 부분이나 우주의 미래 같은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굳이 생각을 계속하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하면 더 헷갈리죠 맞아요 그래서 암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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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먹었는데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응용문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 아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우주의 미래 단어 말고 혹시 아 이 단어는 뭔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음 음 우주의 미래 말고는 사실 고지자기 그러니까 회전축 같은 거 아 고지자기 회전축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은 사실상 없는 거 네네 이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네 요거는 실제로는 내가 시험에 이거를 대놓고 나온 적은 없다고 그랬죠 네 아 그런 거? 적도의 회전축이 있을 때 이런 거 아 적도 회전축이 있어 이런 거 음 네 그거는 뭐 사실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이해 안 되는 건 없었다 네 크게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과학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팁을 주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시크릿 열심히 보시면 아 우리 시크릿 교재 시크릿 교재 어 왜요 왜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본 책 중에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책 중 하나라서 진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저번 인터뷰도 그랬지만 질문지만 좋고요 저도 이런 답변들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